레드불 3스타일 한국 챔피언 DJ 판들입니다. 그래서 한 캔이 나왔군. 감사합니다 레드불. 어쨌든 여러 나라를 다녀오면서 사온 레드불입니다. 이거를 홈이 있는 곳에 딱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. 그래서 이거는 옛날 그 뭐지? 이 색색은 그것처럼 이렇게 따게 돼 있네요. 중국을 가기 전에 레드불 먹고 힘내고 다녀오려고 짜요. 레드불 오프너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맥주도 병 레드불도 딸 수 있어요. 레드불 짱! 레드불 도 dur마. 감사합니다.